이 시간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장이 시원하게 빠져서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그 사이에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경고 신호가 계속 많이 나온다. 네,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이것이 가능하면 미리 한 주 정도 조정받고 올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첫 단추가 조금 잘못 깨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빠졌다고 표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분들이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긴 점을 저도 보고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 결국은 시장의 쏠림 현상, 그다음에 그 사이 많이 울른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어제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과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현실로의 인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대나 이런 회사들이 돈 잘 버는 건 이해하겠는데 거기에다가 비싼 돈 주고 그걸 사와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벳 구글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야, 이게 돈 벌려면 하세월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실감이 좀 더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제 어제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대선에 7월부터 제가 한 10월까지는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구간에 들어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그쳤으면 좋겠으나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대비하실 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도 지금 소위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빅테크들이 발표들을 하잖아요. 그들의 코멘트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눈높이 정도로 좀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한 밸류에이션과 너무 강하게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다시 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슈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어제 간밤에 주가가 하락했던 게 테슬라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는데도 별로였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흐름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AI 회사냐 논의가 많긴 한데 어쨌거나 큰 매출과 이익은 다 자동차에서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 연초 이후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종과 종목들이 또 자동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지수를 보면 첫 번째 차트를 열어주시면 확실히 올해 1, 4분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지수 자체는 아래로 좀 빠지고 있고요. 하늘색 선이 이제 저 차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4월 초부터는 전 세계 자송차 업종 지수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고 이것을 마치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왔던 게 두 종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차, 붉은색 선, 그다음에 파란색 선, 테슬라 이게 어제 제가 오전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저 정도였는데 아마 이걸 더 하면 밤샘에 더 내려갔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그 사이의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였던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이게 배경에 뭐가 있나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미국 시장에서는 수요 바로미터인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차가 너무 없어서 신차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쏠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한 급등. 그래서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그 중까지 갔었는데 확실히 이게 2022년 초를 정점으로 신차 공급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 시장은 경쟁도 치열하고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빠지긴 하는데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는 좀 올해 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7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6% 빠졌는데 그 안에서도 전기차 가격은 12% 넘게 빠졌어요. 확실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고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게 차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큰 차이가 없으면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전기차는 눈뜨고 나면 새로운 훨씬 더 같은 가격에 성능 좋은 전자제품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좀 더 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수요의 바로 미터라는 측면에서는 또 신차 가격도 안 살펴봐야 되는데 신차 가격도 안 좋죠? 이게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중고차는 당연히 중고차니까 빠지는 게 어찌 보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현대차나 테슬라나 다 새 차, 신차 팔아서 돈 버는 데 들이니까 신차 가격이 사실 버텨줬기 때문에 엄청난 고공행진, 또 높은 마진을 향유했었는데 드디어 지금 신차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에 지금 연초 이후에 미국에서 신차가 신차 모델 중에 가격 하락이 가장 컸던 5개 모델의 그러한 모델의 가격 하락을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보면 지금 저기 안에 보면 4개가 전기차고 맨 위에 크라이슬러 보이저가 이게 이제 이건 내연기관차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한 10%에서 20% 가까이 신차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는 중고차는 당연히 빠지고 신차도 이게 싸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익이 확실히 수요가 둔화된다는 것이 신차 가격 하락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자동차 딜러 주차장의 재고로 구매자를 기다리는 평균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왜 저렇게 신차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까요? 지금 재고, 소위 말해 주차장에 안 팔린 차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평균적인 딜러들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서 팔릴 때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차는 지금 계속 올라와서 80일 정도까지 늘었고요. 전기차는 한 달 150일까지 늘었다가 좀 줄었지만 120일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재고로 갖고 있고 팔려야 되는 기간이 전기차는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딜러들한테 완성차 업체들이 인센티브라고 하죠. 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 그런 여력을 작년 대비 한 50% 이상 더 줬다. 결국은 수요가 많이 둔화했다는 것이 저기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재고가 늘어났다는 측면을 본다면 중고차나 신체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위 물건 만드는 기본적인 PPI라고 하죠.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장기 추세를 벗어나는 모든 그러한 가격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인가요? 20여 년이 다 되는 그 장기 추세에서 코로나 특수 때문에 왼쪽 차트가 중고차 가격 지수고 오른쪽 차트가 CPI 안에서의 신차 가격 지수인데 다 장기 추세를 뚫고 급등을 했다가 너무 급등을 했었네요. 최근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고차는 이미 좀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 추세로 돌아온다면 지금부터도 추가적으로 거의 20% 이상 하락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신차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러면 적어도 신차도 마이너스 15에서 16%는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기까지야 빠지겠냐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떨어지는 약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정상 추세로 돌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이게 주식으로는 돈은 못 봐도 자동차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동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 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가격의 역할이 크고 가격이 하락하다가 아까 20%, 15%라고 했지만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살아나는 그 저점을 찾아가는 구간인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은 마진이 조금은 흐르면서 하락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가기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수요 둔화를 자동차를 통해서 좀 살펴봤다면 지금은 또 중국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유탄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유럽 기업들이 또 별로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손에 잡히는 차트 숫자들이 있어서 유럽 기업인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죠. 이게 어제도 저희가 논의했지만 삼중전해에 대한 실망감, 투자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인민은행이 월요일날 깜짝 금리나 했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은 중국 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삼중전해를 봤더니 소비가 쉽게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노출도가 많은 기업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유럽의 대표 지수가 스톡스 600 지수인데 저게 붉은선입니다. 스톡스 600 지수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떨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든 검정색 선은 확실히 7월 들어서 우화향하고 있다. 결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투자하던 분들이 이제 발을 좀 빼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유럽 기업 중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저도 공부가 잘 됐는데 첫 번째 유럽 쪽에 보니까 은행이 은행군이 많고 그다음에 광업이라고 하죠. 소재 쪽. 그러니까 철광석도 캐고 이런 구리도 캐고 하는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큰 것이 패션 쪽. 자동차 쪽 이런 데가 큽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 많아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가장 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BHP랑 리오틴토. 소위 포스코한테 철광석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폭스바겐, 메르세벤치, BMW. 이런 회사들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잘하시는 거. 스와치. 소위 오메가 같은 시계 만드는 명품. 그다음에 저 맨 밑에는 우리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패션. 이 모든 겹들, 결국은 유럽의 중국에 기대해서 최근에 성과를 내던 데들이 확실히 중국의 소비가 꺾이다 보면 당연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중국 매출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이슈는 당연한데 왜 하필 또 지금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그 사이 중국 부지는 지난 3년간 부동산 경기 꺾이면서 지속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면 위로 본격화되지 않았던 건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미국의 강력한 소비.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중국이 좀 부진한 거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는 미국 소비도 좀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 둔화가 더 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6월에 미국의 CPI가 꺾인 것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물가 잡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소비가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서 중국의 사실은 경기 하반기 경기 부양책을 기했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미국의 소비는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노출 빈도가 많은 그런 기업들은 좀 더 피해가 커지겠다는 우려. 이것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바이든이 중국 규제를 시작하고 나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중국에서 오기가 생긴 걸까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지금 뭔가 막차 타는 기분? 이게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뛰어들어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쨌든 바이든의 중국 견제가 냉정해 보면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중국에서도 이번에 큐로 가는 게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도 있지만 반도체 이런 것들을 소위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2022년 기억을 되돌려 보면 10월에 본격적으로 중국에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 팔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하게 해서 중국이 엄청난 주문을 냈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4개 회사의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도 4분기에 17%였던 중국 비중이 지금 41%. 그 사이 매출이 더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더 많이 는 거죠. 그런데 그 주요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ASML, 램 리서치, KLA, 어플라이어 오트리러스. ASML은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이전에는 이미 판 장비에 대해서도 서비스하지마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바이든의 그런 규제가 앞으로도 영향을 지금 트럼프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중국이 지금 키우려는 기업들의 매출이 더 좋아질 거다.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